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오늘은 선택적 함구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이 늦은 아이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선택적 함구증이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오늘은 선택적 함구증은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구증 또는 함묵증이라고도 합니다. 뮤티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증상을 이야기하고 함구증 중에서 선택적 함구증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특정 상황이나 특정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말을 하지 않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지능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학교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인데 선택적 함구증은 특정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다거나 또는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말을 하려고 해도 특정 상황에서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택적 함구증은 불안장애의 일종입니다. 예를 들면 폐쇄 공포증이 있어서 MRI 검사 등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MRI 통이 뭐가 무서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서 찍으면 돼. 이런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개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작은 개가 뭐가 무서워요? 안 물어요? 무서워하실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학교의 친구들은 무서운 애들이 아니야. 걔네들 앞에서 네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한다고 안심을 시켜준다고 갑자기 말을 막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적 함구증은 불안장애의 일종입니다. 선택적 함구증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는 말을 할 수 있지만 특정한 상황 예를 들면 학교 등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함구증 자체가 학업이나 직업의 성취에 또는 사회적인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1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고 특히 입학 후의 첫 1개월간은 소심한 사람 중에서는 친구들과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입학 후 처음 1개월은 선택적 함구증의 진단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적장애 등이 있어서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또는 그 언어에 대한 불편한 관계 예를 들면 제2언어가 불편해서 말을 못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모국어인데도 집에서는 말을 잘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적 함구증이 말더듬과 같은 의사소통의 장애로는 설명되지 않아야 합니다. 말더듬이 있는 분들도 본인이 불편한 환경에서는 말을 하지 않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말더듬으로 회피하는 것을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하지는 않고 따라서 이러한 장애가 말더듬과 같은 의사소통의 장애로 설명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정의하면 선택적 함구증은 말을 알아듣고 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사회적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환입니다. 선택적 함구증에서는 비언어성 의사소통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눈 맞춤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얼굴의 표정을 이해한다 또는 몸짓의 언어를 이해하는 이러한 비언어성 의사소통은 가능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적인 의사소통 특히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장기간에 결함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랑은 달리 선택적 함구증은 비언어성 의사소통은 가능한 것입니다. 학년기 이후에는 드물고 학년기 이전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선택적 함구증은 특이하게 여자아이에게 더 많이 발생합니다. 발병 연령은 3세에서 6세 경이지만 집에서는 말을 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만 8세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발병보다 훨씬 늦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입학해서야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택적 함구증은 차차차차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외상 등과 관련해서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 드뭅니다. 보통은 집에서는 말을 아주 잘합니다. 특히 문제없이 하는데 특정한 상황 특히 학교에서 말을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선택적 함구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치료에 대한 예우가 좋지 않습니다. 미스 잉글랜드가 본인이 선택적 함구증을 갖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분은 집 밖에서는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학교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님이 이분이 집에서 말을 잘하는 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학교에 보내주었고 학교 선생님들과 학교 친구들도 이분이 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집에서는 말을 잘하지만 학교에서 말을 하지 않는 선택적 함구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선택적 함구증은 매우 드문 질환으로서 1% 이하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대부분 5세 이전에 발병하고 특이하게 여아에게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주로 몇 달 지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몇 년 동안 계속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민자 아동에서 유병률이 다소 높을 수가 있고 언어지연이 있는 아동에서 유병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택적 함구증은 대부분 초등학교 때 확인이 되지만 발병 연령은 보통 만 5세 이전입니다. 선택적 함구증 아동의 증상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택적 함구증은 불안장애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선택적 함구증이 있는 아동의 기본적인 정서는 과도한 불안이고 기질적으로는 수줍고 부정적인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고립이나 위축을 보이는 아동들이 많고 또 의외로 반항적인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아서 분노발작을 보이는 아동들이 일반 아동에 비해서 훨씬 많이 있습니다. 분노발작이라는 것은 길을 가다가 본인 맘대로 되지 않으면 들어눋는 행동 이런 것들을 분노발작이라고 하고 선택적 함구증이 있는 아동에서 분노발작 등을 보이는 반항적인 성향이 더 높습니다. 선택적 함구증 아동에서 단지 특정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는 불안장애로서의 선택적 함구증은 약 50%에 해당합니다. 그 이외의 아동들은 선택적 함구증과 더불어서 학습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감각통합의 장애가 같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몹시 심한 불안과 언어지연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한 감정적으로 반항적이고 감정이 매우 불안정함을 보이는 아동들도 선택적 함구증이 있는 아동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적 함구증은 단지 특정한 곳에서 내가 말을 하기 원하지 않아서 말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장애의 일종으로서 그 상황에 가면 본인이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나오지 않는 불안장애의 일종입니다. 선택적 함구증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택적 함구증은 만 5세 이전에 나타나고 가벼운 증상은 대부분 회복되지만 10세 이전까지 회복되지 않으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치료는 행동치료 요법으로서 예를 들면 아기가 선택적 함구증을 보일 때 부모가 성급하게 대신 말해주거나 침묵하는 것을 그냥 두어서 침묵을 이해해주는 등의 불안을 제거해주는 행동을 하지 않고 아기의 침묵에 부모나 치료사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고 조금이라도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해주는 행동치료 방식을 사용합니다. 초기 단계에는 몸짓 등의 비언어성 대화를 하도록 하고 점차 한 단어로 대답하는 간단한 반응을 보이도록 유도하고 그것이 되면 복잡한 문장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치료의 태도는 아동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이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는 태도입니다. 주된 치료 방법은 행동치료 요법이고 아동이 말하는 행동과 관련된 불안을 경감시키거나 말하는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강화를 줌으로써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행동치료와 더불어서 부모에 대한 훈련 그리고 항불안제 치료 등이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선택적 항구증은 불안장애의 일종이고 불안이나 우울이 심한 경우에는 놀이치료나 정신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모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가 설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적 항목증과 함께 언어발달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어치료를 같이 시행합니다. 불안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약물은 일반적으로 항불안제를 사용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물은 일반적으로 항불안제에 있기 때문에 선택적 항목증이 크게 불안과 관련되는 것으로 가정될 때 항불안제의 약물의 이점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항불안제 등을 어린아이에게 사용하는 복용량에 대한 지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복용량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주 작은 용량으로 시작하고 천천히 증량하는 접근법을 시행합니다. 약물 치료가 몇 주 안에 불안을 감소할 수 있고 이러한 불안이 감소함으로써 선택적 항구증의 증상이 줄고 사회적인 언어가 증가하기 이전에 불안이 감소하다고 하더라도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행동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적 항구증이 있는 33명의 아동들을 추적 관찰한 것인데 약 57%에서는 완전히 좋아져다. 그리고 나머지 43%는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아주 조금 좋아지거나 그래도 꽤 좋아져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항목증이 있는 아동들에서는 엄마나 아빠 등 가족에서 정신질환이 훨씬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선택적 항목증은 일반적으로 5세 이전 특히 3, 4세에 시작되지만 병원에 의뢰되는 평균 연령은 약 8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39%에서 완전히 좋아졌다. 이전 연구에서는 57%에서 완전히 좋아졌다. 따라서 약 40에서 60% 정도는 선택적 항목증이 완전히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 내에서 선택적 항목증이 있는 경우는 예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항목증이 있었던 사람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공포증, 포빅 디스오더가 선택적 항목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많이 있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약 42%에서 공포증, 포빅 디스오더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오늘은 불안장애의 일종인 선택적 항목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말을 할 수 있는데 특정한 장소에서 말을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말을 본인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불안장애를 이야기합니다. 선택적 항목증은 불안장애의 일종이기 때문에 선택적 항목증이 있는 아동들은 기본적으로 불안을 갖고 있고 기질적으로 수줍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고립되고 위축적인 특성을 보이고 또 꽤 많은 아동들이 반항적인 성향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선택적 항목증은 적극적으로 치료해줘야 되고 10세 이전까지 호전되지 않으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치료는 개인 행동치료가 주요 치료이고 약물치료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